2가지 4가지 아트 오 재밌겠다 이거 진짜 유명한 노랜데 이것도 내일 해야겠다 가자 연습해서 해야지 뭐라 그러는 거야 월타 던트럭 아 너무 빨라 공부하니? 이거 먹으면서 해 뭐 공부하니? 어 이거 내일 숙제 어 숙제? 열심히 해 어 고마워 이거 되게 멋있다 우와 우와 하 하 슈 슈 슈 슈 뭐하냐? 슈 아 왜 나네 방에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냐고 엄마한테 공부 안 한다고 다 알릴 거야 노크하고 들어오라고 에에에에에 이게 뭐냐? 아 진짜 싫어 굉장히 꿈같은 나의 미수에 빠져 나를 사랑해줘 양양양양양 아 왜 아 아 아 준비됐지? 오 가자 말차 던트럭 아니 이거는 나중에 땡땡 디디디디디디디 이렇게 하는거라고 아니지 그래 시작 말차 던트럭 아 아니 땡땡 할 때 초등학생 아 진 진 말차 던트럭 인어 아 아 우와 노덜프 스티커 완전 귀엽다 All I want for Christmas with you 그 틱톡만 너무 오래 하고 있는거 아니니? 아니야 오늘 나 이거 처음 키는거야 아까도 하고 있던데? 너 그렇게 틱톡만 계속해서 어떡해 어제도 그러고 있고 팔로워 엄청 많아지면 엄청 유명해져 유명해지면 뭐가 좋은데? 유명해져서 좋을거 하나도 없어 유명해지면 너 저기 목욕탕도 못가? 목욕탕 안가면 되지 거기서 돈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뭐 맨날 이상한 춤이나 추고 너한테 주어진거 숙제 그런거 다 내 핑계치고 그것만 그냥 주고 향창 붙잡고 있을거야? 숙제 다 했어 나 봐봐 가져와봐 이거 봐 숙제 이게 뭐가 다 다한거야 이렇게 다 대충 해놓고 이렇게 대충대충 휘리릭 해버리면 공부가 돼 그게? 안되겠다 이제 저녁 7시 이후로 그 폰 압수 아아 안돼 엄마 많이 참았어 아 아 제발 너 너무 폰만 봐서 안되겠어 이리 줘 아아 어머나 미워 어머나 미워 어머나 미워 어머나 미워 이게 왜이렇게 뭐가 울리는거야? 회원님을 팔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계속 비키야 이거 계속 알람이 울리네 시끄럽게 이거 왜그러니 어? 뭐가? 응? 헉 어머 나 틱톡 인싸 됐어 이거 봐 내 영상을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어머 진짜? 헉 이거 봐 백만명이 내 영상을 본거야 전세계에서 백 명 다녀 백만명? 어휴 진짜 대단하다 우리 딸 아 이제 틱톡 인싸다 우와 에휴 이걸 하라고? 에휴 치 애들 하는거 아네 엄마는 아휴 한 번에 했어 엄마 중간에 틀릴 뻔 했어 그럴거 같더라 주춤하던데 멈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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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재밌네 틱톡 지금 올린다 하트 주춤하던데 주춤 이걸 써야돼 이걸 써야지 하트 받을 수 있어 오 벌써 하트 12개 어머 진짜 벌써? 헉 오 우와 오 나갔다 들어오니까 하트 숨하게 돼있어 헉 이 영상 대박날거 같은데? 어 엄마 이제 엄마도 틱톡 인싸다 인싸? 엄마도 틱톡 Caro 오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